안녕하세요. 운동을 건강하고 섹시하게 하자 고득한 개치비의 김승현입니다. 저는 지금 약 6개월간의 오프시즌 초입을 이제 막 지나가고 있습니다. 한 달 전까지 훈련을 어떻게 진행했었는지에 대한 간략한 설명과 함께 4일치 플루틴 찍어봤으니까요. 함께 보시면서 여러분들만의 훈련을 구성하는 데 영감을 얻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그에 앞서서 저만의 훈련 원칙들이 몇가지 있는데 간략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번째, 보호대는 벨트, 스트랩 이 두가지 정도로 최소화할 것을 추천합니다. 두번째, 스스로 제어 가능한 중량과 가동범위, 정확하고 일관된 템포를 설정한 뒤에 이를 일관되게 유지하는 횟수만 카운트합니다. 세번째, 첫 종목은 가급적 풀 가동범위, 다관절, 고중량, 다친사슬 훈련으로 시작합니다. 이 세가지 원칙은 강요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반드시 지킬 필요는 없구요. 훈련 환경이나 개별적인 특성에 맞게 융통성 있게 적용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마지막으로 강요하고 싶은 원칙이 하나 있는데요. 그것은 인내심입니다. 인내심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자연적인 성장과 마찬가지로 후천적인 신체 변화라는 것 역시도 몇 주 몇 달짜리가 아닌 몇 년짜리 계획과 실행을 통해서 써내려가는 자신만의 서사시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주인공은 여러분입니다. 부디 남과 비교하지 마시고 자신의 여정을 즐기시길 바라겠습니다.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영상에서 보시는 것처럼 첫 훈련, 첫 종목으로 바벨 스쿼트를 하고 있네요. 바벨 스쿼트를 중점적으로 훈련하는 걸 권장하지만 같은 범주 안에 있는 호환 운동으로 대체하셔도 좋습니다. 이를테면 하이바 스쿼트, 로우바 스쿼트, 프론트 스쿼트, 스미스 머신, 핵스쿼트, 브이 스쿼트 엄청 많은 스쿼트의 종류가 있거든요. 어떤 형태든 본인이 가진 고관절과 발목 움직임에 최적화된 운동을 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훈련들을 하루에 다 할 필요는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스쿼트 범주 안에 있는 어떤 형태의 운동이든 한 가지 내지는 두 가지 정도만 택하셔서 강도 높게 훈련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나 영상에 보이는 레그 프레스의 경우는 분명 스쿼트의 하위 호환 운동이지만 높은 중량으로 대퇴사두근을 영혼까지 털어먹을 수 있는 머신이니까 반드시 포함시켜서 훈련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고요. 스쿼트, 프레스, 레그 익스텐션과 같은 단일 관절 운동을 포함한 조합으로 대퇴사두근만 한 세션에 10세트 정도 훈련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른 부위도 마찬가지로 해당되는 이야기인데 만약에 단일 부위가 10세트 안쪽으로 충분히 운동되는 느낌을 못 받으셨다면 운동 강도 문제입니다. 운동 강도에 대한 감을 못 잡으시겠다 하면 RIR 또는 RPE 개념을 학습하시고서 한 세트 훈련 강도에 대한 자각도를 높이시는데 초점을 맞추시길 바라겠습니다. RPE, RIR 뭔지 모르시겠으면 구글링하세요. 핑거프리스님들 제발! 저 같은 경우는 하체 전면과 후면을 나누어서 훈련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아무래도 전면부를 좀 더 신경쓰지만 요새 트렌드가 하체 후면이거든요. 하체 후면도 열심히 훈련해주셔야 되고 하체 후면 중심으로 훈련할 때는 데드리프트, 그리고 보이시는 워킹 런지, 레그 컬 요런 운동들을 권장을 하겠습니다. 힙스러스트도 참 좋은 운동입니다. 영상에는 담지 않았는데 힙스러스트도 종종 해주고 있습니다. 훈련하다 보니까 좀 시간이 꼬이기도 해서 오전, 오후 훈련을 좀 나눠서 했습니다. 오후에는 데드리프트를 중점적으로 훈련을 했고요. 데드리프트 마치고 나서는 바벨로우 연습도 조금 했습니다. 바벨로우도 예전에는 참 허리가 많이 아픈 운동 중에 하나였고 광배 자극이나 견갑 움직임 다 불편했는데 최근에는 좀 좋은 움직임과 자극이 오는 것 같습니다. 중량을 높이는 데 좀 초점을 맞추고 있다 보니까 자세가 조금 어색한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연습이라고 제가 표현한 겁니다. 훈련이 되기에는 동작이 미숙하기 때문에 충분한 훈련이 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저는 연습이라고 칭하겠습니다. 정확한 자세를 연습을 하려고 하는 게 중량을 올리는 것보다 훨씬 더 좋은 결과물을 내더라고요. 바벨로우 이날은 중량을 욕심을 내봤더니 좀 마음에 안 듭니다. 그래서 원래 바벨로우만 하고 끝내려고 했는데 지금 보이는 것처럼 싱글한 풀다운으로 광배근 타겟팅을 해서 역시나 적은 세트, 3세트 이하로 훈련을 해줍니다. 편측성 훈련이기 때문에 척추 정렬이 좀 깨져 있을 경우에는 권장이 되질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양손으로 하는 훈련을 많이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광배근 타겟팅 했으니까 이제 승모근 타겟팅 훈련도 하나 해줍니다. 팔꿈치를 몸통에 붙이는 게 아니라 벌려서 승모근 훈련에 적합하게 세팅을 해주고요. 다만 너무 견갑을 꽉꽉 모으려고만 초점을 맞추시면 오히려 운동이 안 될 수 있으니까 이것도 연습이 필요할 겁니다. 다음날입니다. 오버헤드 프레스로 시작합니다. 하체의 힘 뿐만 아니라 전신의 힘을 많이 필요로 하지만 하체는 안정과 지지의 역할로서만 끌어다 쓸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체의 역할을 살짝 배제시킨 코어와 하체의 힘을 덜 필요로 하는 시티드 덤벨 오버헤드 프레스를 보조 훈련이나 메인 훈련으로 진행하셔도 좋습니다. 저는 이날 둘 다 강도 높게 진행을 해봤고요. 이어서 인클라인 체스트 프레스도 3세트 정도 수행을 했습니다. 어깨 운동하는데 갑자기 왜 체스트 프레스냐 하시겠지만 밀기 훈련할 때 어깨를 중심으로 미는 날과 가슴을 중심으로 미는 날 이렇게 둘로 나누어서 훈련하기 때문에 어깨와 가슴 같이 훈련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이드 레터럴 레이즈의 경우에도 덤벨을 선호하지만 오프 시즌이라서 좀 더 무거운 중량을 들고 있습니다. 무거운 중량 다룰 때와 가벼운 중량 다룰 때 자세가 미묘하게 다릅니다. 여러분들이 판단을 어떻게 하실지 모르겠지만 지금처럼 약간의 반동을 준다면 고중량이고 이렇게 벤치를 활용해서 체스트 서포티드 레이즈를 한다면 상대적으로 저중량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보시는 바와 같이 둘 다 하시는 것을 권장드리겠습니다. 중량도 다를 줄 알아야 되고 움직임과 자극에 초점을 맞출 줄도 알아야 합니다. 이어서 후면 삼각근입니다. 세 가지 동작을 지쳐서 못할 때까지 계속 이어서 하는 거고요. 말로 설명하기보다는 그냥 정말 못하겠다. 팔이 안 올라간다. 라는 느낌 위주로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이 동작에서 수정을 많이 해서 손본 느낌으로 가고 있어서 이거는 나중에 제가 후면 삼각근 운동 따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팔운동입니다. 상완 이두근 훈련이고요. 인클라인 벤치 활용하셔서 몸통보다 팔이 좀 더 뒤에 나가게 유지하신 뒤에 팔꿈치가 움직이지 않게 고정해서 계속 텐션 걸어놓고 훈련하시면 되겠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3일차입니다. 당기기 훈련이고요. 렉풀을 먼저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렉풀을 잘 안 합니다. 영상 찍으려다가 한번 넣어봤는데 솔직히 후회를 했습니다. 이거 찍고 허리가 많이 아팠어요. 그래서 렉풀은 바로 프로그램에서 뺐고요. 그냥 찍은 김에 일단은 남겨드립니다만 여러분들 허리 안 좋으신 분들은 렉풀 절대 하지 마십시오. 그 다음 훈련은 요새 많이 하고 있는 덤벨 프론 로우입니다. 보시면 견갑을 되게 많이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제가 견갑을 움직여야겠다라고 생각해서 움직이는 게 아닙니다. 지금 그저 저는 팔꿈치를 몸통에 붙여야겠다라고만 생각하고 움직여도 견갑이 이렇게 움직이고 그런 움직임이어야만 비로소 승모근이 올바르게 훈련될 수 있다고 합니다. 지금 보시는 시티드로우도 역시나 마찬가지입니다. 체스트 서포티드 시티드로우인데 이 역시도 저는 광백은 움직임을 초점을 맞춘 건 아니지만 견갑을 쓰지 말아야지 라는 생각으로 훈련을 할 때 오히려 승모근이 잘 훈련되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이게 말장난 같지만 직접 해보시고 또 촬영해보시면 이해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이어서 언더그립 풀다운입니다. 일반적인 와이드 그립보다 저는 광배 타겟팅 하기가 더 수월했고요. 광배근뿐만 아니라 대원근까지 끝까지 늘려주는 동작을 통해서 광배근과 대원근 모두 훈련되는 것을 의도를 하지만 역시나 테크닉적으로 좀 어려운 운동에 속하는 것 같습니다. 제 기준입니다. 제 기준 그리고 이어서 견갑 내전이 좀 더 수월한 풀다운입니다. 타원을 그리게 되기 때문에 견갑 내전이 좀 수월하고요. 대원근 타겟입니다.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하는 머신이지만 최근에 광배근 타겟팅 훈련을 많이 하는 통에 많이 안 했다가 오랜만에 해주니까 좋더라고요. 그리고 이어서 또 후면 삼각근입니다. 괜찮은 기구가 있어서 기구 활용해서 후면 삼각근 훈련을 했습니다. 후면 삼각근은 거의 실패지염에 도달할 만큼 강도 높게 진행을 하시는 게 좋은데 강도를 뽑기가 참 어려운 부위이기도 합니다. 움직임에 초점을 맞춰야겠죠. 그래서 저도 사실 좀 불안했습니다. 동작이. 그래서 원래 하던 걸로 다시 마저 했고요. 역시 하던 게 최고입니다. 안 하던 동작은 연습이 좀 안 되면 올바른 운동이 안 되고 강도도 못 뽑습니다. 그래서 강도를 뽑기 수월한 익숙한 동작으로 훈련을 구성을 하는 게 바람직한 이유입니다. 사실 보이는 것처럼 이 동작도 역시나 저한테 온전하게 연습이 된 동작이 아니라는 느낌을 받았기 때문에 이거를 연습하기 위해서 또 한 것도 있습니다. 그나마 자극이 좀 자랐죠. 최근에 제가 수정한 동작이 저한테 최고로 좋은 후면 삼각근 운동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영상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다시 소개를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 등 같은 경우는 정말 제가 테크닉적으로 많이 부족했던 부위고 이제 조금씩 나아지고 있는 과정입니다. 앞으로 좀 지켜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수정할 게 많습니다. 아직도. 마지막 날입니다. 가슴입니다. 가슴이 최고 장점이고 운동도 제일 잘 되는 부위이기 때문에 마지막 날입니다. 에너지가 가장 떨어진 날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 일주일 중에 가장 떨어진 날 해도 무방한 가슴 훈련이 제일 마지막 날 위치하겠습니다. 그리고 가슴만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오버헤드 프레스도 포함시킵니다. 이쯤 되면 눈치를 채실 수도 있겠지만 항상 프리웨이트를 먼저 하기 때문에 이따가 보실 어깨 훈련은 머신으로만 진행을 합니다. 그런 식으로 원칙을 정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최근에 잉클라인 프레스 위주로만 합니다. 플랫을 거의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근데 플랫 위주로 하시는 걸 추천드리고 그러셔도 될 겁니다. 제가 잉클라인 프레스를 해야겠다라고 마음 먹은 것도 운동한 지 10년이 넘었을 때부터입니다. 그 전까지는 잉클라인 프레스를 거의 한 적이 없습니다. 필요성도 못 느꼈고 오히려 불편했거든요. 여러분들도 플랫 위주로만 하셔도 충분히 좋은 운동이 되실 수 있을 거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저는 이제 필요에 따라서 잉클라인 위주로 바꾼 거니까요. 요거는 그냥 참고만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플라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잉클라인 프레스가 마찬가지로 예전에는 그렇게 많이 하진 않은 훈련이었는데 최근 한 1, 2년 동안은 집중해서 하고 있고요.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초보분들이나 또는 프레스 자체로도 가슴 훈련이 좀 안된다 하시는 분들한테는 그렇게 추천드리지 않겠습니다. 어깨 관절 불편하신 분들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이어서 스탠딩 오버헤드 프레스 머신과 히트드 오버헤드 프레스 머신 이 두 가지를 두 세트씩 총 4세트 진행을 해봤습니다. 이틀 전에 오버헤드 프레스를 프리웨이트로 두 가지를 이미 수행을 했기 때문에 이날은 머신으로만 진행을 했습니다. 이렇게 머신과 프리웨이트를 계속 반복적으로 교차시키면서 훈련을 하는 게 저한테는 좋은 방식이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프리웨이트 중심으로 어떤 부위를 했다면 그 다음에 보조 부위는 머신을 활용하는 방식으로 훈련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참고해서 훈련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레터럴 레이즈 없이도 이틀 전에 프리웨이트를 했다면 이날은 또 머신으로만 진행을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자기만의 원칙 과학적인 근거나 이런 게 또 어느 정도는 필요하겠죠. 자기만의 원칙을 만드시고요. 그리고 그 원칙이 우리의 트레이닝의 원리에 부합을 하는가를 생각을 해보시고 부합한다면 그대로 밀고 나가셔서 자신만의 철학이 담긴 운동을 만들어가는 재미가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 오늘 영상 어떻게 저만의 개똥 철학이 담긴 운동 보시면서 여러분들 운동 조합 만드시는데 좀 도움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현재는 또 다른 훈련들을 추가하고 수정한 상태로 좀 다릅니다. 반응 좋으면 현재 훈련 버전으로 또 하나 만들어 볼 테니까 좋아요와 댓글 구독 부탁드리고요. 건강하고 섹시한 보디비딩 라이프 즐기십시오. 김승현이었습니다.